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할까? 입니다. 행정실에 계시다보면, 또 선생님들 상대하다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설득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설득이잖아요. 그냥 하는 것 그대로 말하는 것 설득이 아니고 어려운 걸 해야 되는 게 설득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설득이 잘 될까요? 낯선 사람이 설득이 잘 될까요? 낯선 사람을... 네, 맞아요. 결혼하셨죠? 그게 이런 얘기하는 거야.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이란다. 내가 모르고... 남편이 설득이 안 되죠? 아이도요, 말을 안 듣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왕이면 좀 가까운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선생님 중에서도요, 갓 들어오신 선생님이 말 잘 듣죠? 네. 오래되신 선생님이 말 안 듣죠?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거 한번 얘기 나눠볼게. 우선 아이와의 소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이제 아이가 있을 거고 또는 있을 예정이거나 또 이렇잖아요. 그럴 때 이걸 소통이란 관점을 한번 보세요. 설득하는 건지, 강요하는 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묵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잘 듣는 거요. 빨리 살려봐라. 니öm zijn은 왜 이뻐요, 저기 bélé? 전부 다 살봐봐. 내가 살려봐라. 내가 살려! 내가 살려봐! 내가 살려봐! 내가 살려봐! 영국 안하니! 뭐라고? 자리만 죽였다 왜? 자리만 죽였다 이루어지면 안다 안다시 내부터 여까만 살려가라고 자리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난 또 보자고 내가 가만히 먹으러 사겠어 누가 내가 이렇게 이러고 남은 그냥 했다 나 말도 안다 이그 아니 3마리, 10마리 더 살려봐 3마리, 10마리 더 살려봐 3마리, 10마리 더 살려봐 살려봐, 시작 내가 나름을 살 수 있잖아 그럼 안살면 어쩔 건데 안살면 어쩔 건데 뭐 새해? 내가 나름을 살 수 있잖아 불쌍해 이거 편집한 건데요 끝까지 보면요 끝을 알 수 있는데 이 아이는 마지막에 공부를 하고 잤을까요? 안하고 잤을까요? 하고 재워요 엄마가 이거 편집한 거야 끝까지 하고 재워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부모는요. 지금 설득하고 있나요? 강요하고 있나요? 네. 강요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의 상사는 여러분을 설득하나요? 강요하나요? 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슨 사람이? 솔직하게 주로 주로 강요해요. 그럼 여러분은 나중에 상사가 됐을 때 부하직원을 설득할까요? 강요할까요? 강요하는 대화, 설득하는 대화인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강요는 나쁜 거고 설득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부터 한번 깨고 갈게요. 강요는 나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거나 급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선생님들 뭘 하라고 그러는데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 내가 설명을 못하거나 굳이 안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 그냥 하세요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법규가 그래요. 어쩔 수 없잖아. 규칙이 그래요. 납득시킬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전쟁이 났는데 언제 납득시켜요? 병사들을. 이리 와가. 김병장 잘 생각해봐라. 네가 나가야 되지 않겠니? 김병장 나가. 이러잖아요. 강요한 대화는 필요합니다. 왜 부부는 자식을 강요하냐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하면 뭐가 좋은지 설명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 그거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애들 내버려두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해요? 그렇게 하셨어요? 어렸을 때? 아니잖아요. 솔직히 강제로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나쁜 건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강요가. 시키면 해요. 안 시키면? 안 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야? 매번 시켜야 되는 거야. 매번 하라고 그러고 매번 뒤지닥거리고 매번 지키고 있어야 돼. 그게 비효율적이라든가 결국에는. 편한데. 설득은 납득한 거야.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알았어.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 하지 말라고 하겠죠. 굳이 계속 안 시켜도 된다고. 물론 설득했다고 해서 계속 가는 건 아니야.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야 돼. 이게 쉽은 떨어지니까. 그런데 효율적이라든지. 어느 정도. 그런데 설득해야 되는 상황에서 왜 가교를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디 있고 싶으세요? 인간관계는 모두 가불로 구분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가불관계인 거 아세요? 대부분 가불관계예요. 우리는 모두 가불고 싶어 합니다. 가불이에요. 내가. 잡았어요. 상대에 율로 봅니다. 그럼 말을 편하게 할까요? 가려서 할까요? 편하게 합니다. 내가 편하니까. 말을 많이 할까요? 들어줄까요? 주로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돼요. 본인적으로. 결국 설득해요. 강요해요. 설득해야 되는 상황에도 귀찮아. 시키곤 하니까. 그러니까 매번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류데 그 쉽지만 어쩔 수 없이 의리예요. 상대를 가불을 봅니다. 말을 편하게 해요. 가려서 해요. 가려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덜 줘요. 사람들한테. 조심하잖아요. 설득하잖아요. 얘기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의리라고 했을 때 소통을 잘해. 그런데 갑을 잡으면 소통이 잘 안 돼. 그런데 우리는 갑 대고 싶잖아요. 간단해요. 오늘의 강의의 주제입니다. 제일 쉽지만 실천하기 겁나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는 갑을 잡아야 됩니다. 항상 대화에서는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내가 감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말과 행동은. 을처럼.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것만 하실 줄 알면 소통, 설득, 주변에 엄청나는 사람들을 내가 함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되게 어려워요. 왜요? 이걸 참아야 돼. 뭘 참아야 돼? 갑질. 갑질 찾는 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그거 하려고 갑 댔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힘든 거야. 그럼 왜 부부가 설득이 안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부부는요. 말을 편하게 하나야 가려서 하나야. 편하게 했지. 연애할 때는 어땠어요? 연애할 때는. 말을 가려서 했잖아. 그것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설득을 잘하려면 호감이 있어야 되거든. 어떤 사람에게 호감도가 높을까? 또 가까운 사람이라는데. 이게 있냐고 남편한테. 말을요. 편하게 하면 호감도가 떨어집니다. 호감이라는 건요. 기본 요금이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 만나면. 기본 호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요. 떨어져요. 점점점점. 노력하지 않으면. 처음 여러분이 학교에 출근했을 때. 학교에 대한 호감도가 있었어? 없었어? 엄청 많았지. 지금 나 어디 갔어요? 물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냥 우리 학교 너무 좋아. 행복해.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 그런데 부럽잖아. 그런데 그분들은. 그분들은. 그분은. 자연스럽게 됐을까? 어디 그래도 노력했을까? 노력해야 돼요. 호감은요. 가까운 곳에 호감을 넣으려면.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호감도가 없어져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비엠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